음악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의사 8단 범사 정성대입니다 지난 시간 초식은 잘 되고 계신지요? 오늘은 천에 대해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천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거정세, 과자세, 과우세, 탐복세 영상을 보시고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음악 왼발을 앞으로 내면서 칼을 위로 뽑아 거정격을 하고 다시 평대세로 들어 정면을 배꼽까지 내려친다 퇴보 군란하고 납도한다 칼을 왼쪽 어깨에 붙여 뽑아 상대의 칼을 받아 흘리고 칼을 우상으로 돌려 좌하로 내려친다 이어 앞을 향하여 쌍전한다 칼자루를 돌려잡아 밑으로 납도한다 칼을 오른쪽 위로 뽑으며 좌하에서 우상으로 쳐 올리고 칼을 오른쪽 위로 뽑으며 좌하에서 우상으로 쳐 올리고 칼자루를 돌려잡아 밑으로 납도한다 칼을 앞으로 뽑아 칼을 틀어 배를 깊이 찌른다 다시 왼쪽 어깨에 칼을 메어 좌상에서 우하로 내려친다 퇴신하고 납도한다 칼을 teaches 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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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이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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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